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전 페이스에요. 오늘은 우리가 웃음참기를 해볼거에요. 여기 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거냐면 웃음참기를 할건데요. 여기 물이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컵은 어두워서 안보이니까 여기 페이스. 이거를 이렇게 여기에 찰랑거리는게 물이에요. 물을 가득 넣는거에요. 사람의 표정을 느껴볼게요. 먼저 뱉는 사람이 동시에 뱉더라도 땅에 흘린 사람이 지는거에요. 근데 우선 먼저 뱉는 사람 지는거에요. 알겠죠? 그레이스가 많은건데 벌칙도 있어야할거 같아요. 노래 부르기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사전 때문에 비디오에 못나왔습니다. 그리고 벌칙은 다른사람이 원하는 노래 불러주기 대신 아는 노래라 해요. 자 이제 저희가 먹어보겠습니다. 덩어리입니다. 넌 이 빈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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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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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준비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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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성배 화이팅! 와 멜로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 아름다운 장점 와 비트, 리듬, 소울 그대로 그냥 제이킹 님도 나타나네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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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뭐인다 그 말처럼, 관절한 정도, 애원족도, 니시기타,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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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야, 보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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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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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어. 시작했어. 아 이거 봐. 이거 재밌는 거 아는데. 이거 재밌는 거 아니다. 이거 재밌는 거 아니다. 이거 재밌는 거 아니다. 이거 재밌는 거 아니다. 이거 다 너무 다치는 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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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입없이 더 혜택은 그대로. 모텔 가자. 뭐가. 어디가에 한다고? 뭐가. 식 시간에 밥은 안 오고. 사과 바나나가 있는지 하영이가 급식시간마다 바나나가 있는데 혹시 보세요? 하얗고 바나나가 원래 가야겠습니다 이제 데뷔 몇시에 끝나세요? 바나나가 너란참 어떻게 하얘야 속을까고만 푸고 데뷔를 할 겁니다 예전은 없으시겠지만 없으고 가야죠 좋은 커피가 나야겠죠 바나나가 사과 사과 도전 주건소 장학 공aur 재미보선 RPG 잔동님이 추천합니다 광고에선 재밌다 재밌다 말하지만 막상 해보면 재미없던 점 많으시죠 러스 드래곤은 다릅니다 40레벨까지 즐기셨는데도 재미를 못 느끼셨다면 아쉬운 마음이나마 보상해드립니다 근데 하루 종일 해도 달성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럴리가요 누구나 하루 한두 시간만 플레이하면 무과금 유저도 7일 이내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나마 보상해드립니다 아쉬운 마음이나마 보상해드립니다 재미를 이르시물로 드리는 러스 드래곤 재미를 못 느끼셨다고요 아쉬운 마음이나마 보상해드립니다 러스 드래곤의 재미보장 자신감 재미나라로 버텨온 저 진동민이 확실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재미보장지 러스 드래곤 재미보장지 러스 드래곤 자세한 내용은 앱스토 구글 플레이나 공식 카페 전부를 착조하세요 아쉬운 마음이나마 보상해드립니다 아쉬운 마음이나마 보상해드립니다 아 눈부셔 아쉬운 마음이 이건 다 무서운 방법이 아니고요 이거 재미있게 한 방법을 고른 것 같아요 잘한다 보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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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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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야 너 이제 웃음 섞였다가 망했지? 어.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잠깐만요. 제가 댓글로 한번. 어. 문제를 내줄게요. 어. 지금 저희가 풍부지 않는 노래를 불러드렸는데요. 불려는 누가 더 잘하는지 듣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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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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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